김기훈 전문사는 가닥붙이지만 아 우리 또 X한테 모니터보고 하나 더 해주세요 바로 옆에 있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제자랑 내게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중국간 철현이 형님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간식 까마 아 저 이 사람이랑 같이 먹고 싫어요 막내 새끼가 말 존나봐 진짜 아 이거 같이 드세요 저런 사람이랑 언제 같이 먹어요 형들이 알아 안들어 해라 알았어 나라 써서 보네 우유에 이거 말하면 존나 맛있거든 진짜 우유 하나 사온거 아니지 하나 사왔어 아 네 그릇 더 쓰자 아니면 원담아 성민이는 따로 써 어 그래라 그래라 그리하자 원담아 아니 다 따로 쓰던거 그냥 그래 다 따로 만들어서 먹자 왕남이가 저번에 엑셀 방송에서 나한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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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어허 여러분 먹는게 유행이라 해서요 이것 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없을 수가 있나요? 우유 따를게요 연수야 하던거 해라 딱하다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저 우유 없는데요? 이게 달콤한 날 여자친구 만나세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약간 몸에다가 연유 쫙 뿌려가지고 아니면 요플레 같은 거 쫙 뿌려가지고 아버지 몇 살이야? 우리 아버지 66년생이셔 66? 한혜우이가 선배네? 그래 아버지 많이 어리시네? 선미 우리 아버지 사고 칠다 아이가 됐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 맞추러 가라시라 해라 인사 안다고 우리 아버지 많이 노여워하시더라 그런 말을 해둘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문신 몇 살 때 하셨노? 50 넘어서 일해지미 하신 거 아이가? 성민아! 50 넘어서 일해지미 하자 50 넘어서 가슴반팔 하신 거 아이가? 알지? 우리 아빠 늙어서 문신했다고 지금 웃어주는 건 알지? 여기 애들 앞에서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성민아 왜 아버지 군대 어디 나오셨노? 우리 아버지 뚱뚱해서 면제 아버지 왜 전역하셨노? 군대 대휘.. 시던데 가득 맥! 머금어야 돼요 가득! 공식 가득 승인 공식 공식 근데 나는 예상했어 공식 우리 형도 예상했고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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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다 와 이 집 존나 맛있네 음 음 롤린 롤린 틀어라구 롤린 여러분들 저 오늘 머리XX 같은데 머리XXX 뭐 놀리지 않는다고 약속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물 없이 한 번 가시죠 시작 아 땀나는 것보다 상상 start 말해 모니가니까 한 번 더 한번 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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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사가지 사가지 없네 우리 물 먹읍시다 네 물 좀 드세요 물 먹읍고 아 뭐야 물렬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음 으으음 좋아요? 짱이에요 우리도 X ف Shang carry 우리 근데 뭐 하나 더 해주세요 바로 옆에 있겠지만 하구아 멘트 사랑한다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하far 으흑 WebTV 한개윙 Channel 8 в 100개 하나 둘 우리 둘 셋 Les Rogue 하나 둘 셋 우리 제작 우리 제작 자 자 저 박스는 아닌가 엄마구 이 이 이 이 어 아까 화내는 영상 많이 놀랬죠 어 너무 오버해서 미안해요 저는 우리 친구들 재밌게 해줄라고 새로운 시도를 한 건데 너무 오버를 해서 솔직히 좀 강력한 아이 솔직히 이 92년생 있죠 이 형들 이 라인이 좀 많이 강력합니다 김기훈 전문사는 가다듬지지 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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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놈 이 이 이 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